안녕하세요 MD 네봉입니다. MD 스팅입니다. 오늘 프리미엄 이어폰 브랜드 미국의 엠파이어 이어서에서 새로운 모델이 두 종 출시돼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런칭을 했는데 저희가 미리 제품을 좀 들어보고 만져보고 조사도 해보고 이 두 제품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출시한 제품 두 종류고 히어로하고 오딘 이렇게 두 종류인데 일단 먼저 제품 설명하기 전에 엠파이어 이어스의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엠파이어 이어스가 음악 감상용 라인업이 있어요. X 시리즈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프로용 전문가용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건 EP 시리즈. 엠파이어 이어스 프로페셔널. EP 시리즈라 부르는데 이번에 추가된 히어로와 오디는 둘 다 X 시리즈입니다. 음악 감상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어로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아니 이름부터 얘기합시다. 히어로. 영웅이라는 뜻이죠. 네. 요새 영웅이 대세죠. 히어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히어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코믹스 같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특히 영웅에 대한 대우 같은 게 미국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돼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관관 같은 그런 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영웅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되게 특별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엠파이어가 날개가 있잖아요. 플레이트에. 네. 그런데 이 모델만 유독 좀 색깔이 특별해요. 보통은 EP 시리즈는 은색 그리고 X 시리즈는 금색 이렇게 돼 있었는데 히어로는 검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확실히 엠파이어가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이어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X 시리즈와 EP 시리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딘과 히어로는 W9 플러스라는 새로운 드라이버가 수입됐죠. 기존의 X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던 서브 우퍼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이름이 W9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서브 우퍼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일반적인 저음을 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서브 우퍼 특유의 거대하고 깊은 그런 저음을 좀 냈었는데 이번에 W9 플러스로 이제 계량이 되면서 굉장히 다른 소리가 났죠. 네. X 시리즈랑 기존의 X 시리즈랑 비청을 해보면 확실히 점의 질감이나 양감 같은 게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내공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기존의 X 시리즈가 들려줬던 게 기존의 이어폰에서 듣지 못한 수준의 굉장한 수준의 저음 이게 약간 이어폰의 한계를 넘는 그런 저음이 X 시리즈의 정체성이라고 봤는데 그게 동의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과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뀐 W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저음이 담백해졌습니다. 담백해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좀 더 표현력이 올라갔어요. 더 깊고 더 탄탄하게 들립니다. 양감은 좀 줄었지만 그루브도 탈 수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탄력이 생긴 느낌이에요. 매끄러워진 비트감을 좀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기존의 X 시리즈를 결정 지었던 게 그런 사운드라 그러면 그거와는 좀 다른 사운드를 확실히 들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첫 인상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외에도 일단 뭐 드라이버 유닛 구성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DD, 3BA. 아까 말한 1DD는 신형 W9 플러스고 3BA 배치는 중역, 중고역, 고역 이렇게 하나씩 배치가 됐어요. 저역은 완전 DD에 맡기고 나머지는 BA에 맡기는 거죠. 근데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일을 잘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머지 음역대를 좀 덮는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마스킹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밸런스가, 덱 밸런스가 좀 훌륭합니다. 특별히 마스킹 되는 느낌이 없어요. 네. 저역은 저역대로 잘 나오고 중역은 중역대로 고역은 고역대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200만원대 이어폰을 구매한다 그러면 굉장히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그 소리 음역대별로 몇 면이 깊게 들어보면 되게 잘 들립니다. 다. 네. 그 소리를 집중해서 하나하나 탐닉해서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늘리실 것 같아요. 저는 이 히어로가 엄친아, 엄친딸 어떤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수업 단 뜻 아니에요? 얘 잘났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엄마가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할 때 되게 얘는 잘하는데, 얘는 완벽한데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히어로도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EP 시리즈와 X 시리즈가 좀 양 극단의 사운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EP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리가 선명하고 정확하지만, 뼈대에 집중된 소리고. 너무 좀 메말랐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아까 이제 반면에 X 시리즈는 그 과한 좀. 좀 살찐? 네, 살집이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양 극단이었죠. 너무 쪘고, 말랐고, 이랬었죠. 근데 히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 하면 딱 떠오르는 캐릭터, 저는 슈퍼맨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몸짱이요. 몸이 약간 비루한 그런 히어로는 없잖아요. 네. 얘는 딱 그래서 저중고 밸런스가 딱 완벽한 구성으로 나눠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몸이 되게 탄탄한 느낌이에요. 소리도 탄탄하고, 근육질력이고, 질감도 양감도 적당히 있으면서 아주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히어로는 최적의 밸런스. 엠파이어의 사운드의 정체성. 약간 엠파이어의 정체성이 뭐라 생각하세요? 약간 사운드의 특징? 그러니까 엠파이어가 미국 브랜드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오디오 브랜드가 클립시 라고 있어요. 클립시가 미국 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팔리는 스피커 브랜드, 오디오 브랜드거든요. 근데 소리가 어떠냐면 강렬해요. 딱 이 소리에요. 그래서 히어로 같은 소리에요.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있고, 파워가 느껴지고, 듣는 사람으로서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소리거든요. 굉장히... 나 좋아. 나 멋있고, 나 짱이고, 약간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소리에요. 근데 엠파이어 이어스가 딱 그런 정체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이어폰 브랜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X라인과 EP 라인업이 너무 극단적이었다 그러면 그거의 중간 정도, 완벽한 모습으로 그래서 아마 이름이 히어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미국에서 히어로 되게 좋아하니까 이어폰에도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뇌피셜입니다. 엠파이어 이어스에서 히어로를 만들 때 엔지니어의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히어로에는 엠파이어스의 제우스라는 이어폰의 중역과 레전드 엑스라는 이어폰의 저역의 튜닝을 합친 이어폰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DNA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추억받던 사운드의 그 부위와 부위를 결합시킨 거라는 거죠. 아까 말한 미국적인 사운드라고 얘기했잖아요. 미국 브랜드 하면 또 떠오르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캠프파이어가 있잖아요. 히어로 들으면서 약간 캠프파이어에 솔라리스가 떠올랐거든요. 제일 플래그십 모델. 강력한 저역의 퍼포먼스와 중역도 쳐주고 약간 쎄하게 올라가는 고역까지 닮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울림도 어느 정도 닮은 것 같고 대신에 솔라리스가 좀 더 넓은데 얘가 좀 더 액션감이 있는 그런 사운드여서 상동감 있는. 네. 사실 솔라리스도 저는 강렬하지만 올라운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운드 아이덴티티를 약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엠파이어 ES랑 캠프파이어 오디오가 미국 사운드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 미유사함도 느끼면서 그러면 대체 차이점이 뭐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캠프파이어 오디오가 약간 더 약간 메마른 쪽인 것 같고 하우징이 알루미늄이잖아요. 메탈이니까. 네. 또 그렇고 엠파이어가 조금 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생동감이 좀 더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찰진 소리에 가깝다고 보고요. 제가 듣기에는 약간 더 엠파이어 ES가 조금 더 소리의 결이 조금 고급인 것 같아요. 더. 또 캠프파이어가 취향인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히어로에서 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해야 할 말이 꼭 있습니다. 히어로가. 제가 이어폰을 테스트할 때 일단 일정 등급 이상이 가잖아요. 100만원대 이상이면 좀 그래도 나름 종결을 할 수 있는 금액대잖아요. 그래서 100만원대 이상의 제품을 테스트할 때 꼭 들어보는 최종 간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스진머 곡이랑 그다음에 그 대편성 교양곡 베토벤 9번 합창을 들어요. 그래서 그 웃긴 대사인가? 그 두 개를 듣는데 고결하시군요. 그게 약간 그 그걸로 이제 들으면 다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 수준이 안 되네. 아니면 얘는 음이 되네? 약간 이렇게 최종 면접 같은 곡이군요. 그렇습니다. 심층 면접. 그 회장님 면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는 제품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이어폰은 특히 그래요. 헤드폰은 그나마 좀 통과하는 비율이 좀 있는데 이어폰은 그런데 어쨌든 그 200만원이라는 이 히어로의 금액대에서는 그 음악들을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표현하는 이어폰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슈퍼 파워 히어로의 이름에 걸맞는 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최종 면접에 통과했군요.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정도 있어요. 아까 이제 스핑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이 없다. 엄친아. 엄친딸. 이런 느낌까지는 저는 아닌데 그 아쉬운 한 가지 느낌 때문이에요. 그게 치찰음입니다. 제가 유난히 좀 치찰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있어요. 약간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엄청 듣기 싫을 정도는 아니고 한 곡에 이제 클라이맥스에 가면 한 두 군데에서 살짝 들려요. 치찰음이. 저는 이제 민감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시원하다 아니면 뭐 긁어준다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 제 취향에서 느낄 수 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찾은 거예요. 사실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수도 있죠. 한 끗발에서 아 네. 만약에 고역이 안 나왔으면 히어로가 좀 음 한 끗이 좀 부족한 모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스핑크스님은 히어로 이 사운드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아쉬운 점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고역이 좀 뾰족한? 약간 강성의 느낌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어 엑스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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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시리즈지만 기존에 이 피 시리즈에 상응하는 고역의 뾰족함을 지녔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메말랐다는 그 느낌이 고역 부분에서는 조금 있잖아요. 케이블 좀 바꾸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엠파이어스에서 이제 의도한 음은 이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둘 다 잡으려고 한 거 아닐까요? 엑스 시리즈이긴 한데 아까 얘기한 그 금색도 아니고 은색도 아닌 게 둘 다 약간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단점하고 장점 비율을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거의 단점이 많지는 않아서요. 네.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다 한 것 같군요. 네. 이때까지 쇼로 얘기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해. 하하하하 이 오딘 참 이름이 멋있어요. 네. 사실 오딘이 누굽니까? 북유럽의 최고신 그렇습니다. 이전에 엠파이어스에서 가장 플래그십 이어폰이 제우스였잖아요. 네. 제우스. 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짱이란 말이에요. 하하하하 이전에 엠파이어스에서 플래그십 모델이 제우스였잖아요. 네.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짱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딘은 북유럽 신화의 짱입니다. 좋은 거는 그냥 그냥 다. 다 그냥 네. 좀 때려주세요. 오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오딘 페이스 플레이트 이름이 비프로스트잖아요. 비프로스트가 뭐냐면 북유럽 신화에서 인간들이 사는 곳이 미드가르드에요. 근데 신들이 사는 곳이 아스가르드거든요. 그거를 연결하는 무지개 다리 이름이 비프로스트에요. 그래서 오딘을 들으면 인간계에서 신들의 세계로 데려다 줍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페이스 플레이트 디자인도 아까 이제 히어로도 그랬지만 이 그 간지가 뭔지 아는 브랜드입니다. 엠파이어 이어서는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한 플레이트 디자인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신비한 느낌 빨려들 것 같아요.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빠져든다 약간 그런 매직아이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발키리 나왔었을 때도 좀 적당히 충격을 받고 사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런 디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해서 네 보통 이제 화려하면 저는 이제 심플한게 좋으니까 네 너무 화려하니까 그거에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미친 사람 아니요. 좀 그렇네요. 하여튼 너무 자신감이 넘치면 신뢰감이 가잖아요. 호감이 가버리잖아요. 적당히 잘난 척으로 하면 약간 재수가 없는데 너무 그냥 대놓고 잘난 척으로 하면 그거에 또 매력이 될 수 있는 발키리 디자인이 약간 종지부를 찍었다고 봤는데 비프로스트에서 활용점점을 찍었어요. 그 이름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토르 아니 그 어벤져스 같은 토르였나 어벤져스였나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다리가 나와요. 헤임달이라는 그 그 분이 지키고 있고 그 미드가르드에서 야스가르드 넘어오는 그 길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리가 무지개색으로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디자인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이 플레이트가 아마 또 큰 플레이트에서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구매하는 것마다 또 다른 문의를 또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오딘 케이블이 좀 특별해 보여요. 그 이전 세대에서 엠파이어 이어스가 이펙트 오디오랑 콜라보레이션 했었잖아요. 기본 케이블이 이펙트 오디오였는데 특별하게 오딘은 PW 오디오랑 콜라보레이션 했다고 해요. 케이블이 패브릭 처리가 돼 있고 네. 스플리터가 블랙카본으로 이제 그 마감이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엠파이어 이어스 기본 케이블에서 볼 수 없었던 되게 신비로운 디자인인데 새로운 플래그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이어폰 케이블인데 제가 딱 보고 첫인상은 헤드폰 케이블 같아요. 약간 그 듬직한 느낌이 좀 급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어폰은 되게 화려한데 케이블은 심플하게 가가지고 이게 멋을 아는 거죠. 이게 화려한 거에 화려한 거 매칭하면 안 돼요. 파션을 아는 브랜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레이스는 좀 플레이트가 좀 안 튀었는데 케이블은 좀 튀었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취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케이블 얘기 그 케이블의 이름도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스톰 브레커 이야 기억하시네요. 또 멋있는 이름을 그러게요. 이게 폭풍 파괴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멋있는 이름인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스가르드에 있는 최고의 무기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딘의 주무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오딘의 아들 누군지 아시죠? 토르입니다. 토르가 어벤져스 영화 보면 많이 다 보셨죠? 어벤져스 영화 보면 망치가 부러져요. 멸리르 라고 하는 망치가 부러지는데 그 다음에 받은 무기가 스톰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상위 호환 같은 느낌이에요. 똑같이 날 수 있고 아더 엑스칼리버 이름도 지어준 것처럼 이 이어폰도 이어폰이랑 케이블 이렇게 딱 매칭이 되네요. 이게 이어폰이 본체가 어쨌든 주인공이고 케이블은 그가 사용하던 주된 무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닛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오디는 11개의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종합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BA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DD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플래그십 이어폰들에서 많이 들어가는 EST 정전형 드라이버도 4개나 들어있죠. 그렇죠. 4개 들어있고 정전형 드라이버가 4개 그 다음에 BA가 5개 그리고 W9 플러스가 플러스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총 11개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좋은 거는 다 넣었어요. 플렉트도 멋있고 네 케이블도 멋있고 유닛 구성도 달 차고 비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무려 무려 530만원입니다. 히어로보다 두 배 이상 비싸네요. 두 배 이상 비쌉니다. 두 배 이상 다어치를 하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소리 얘기를 해보죠 이제 네 엠파이어가 오딘을 만들었을 때 하이파이 사운드를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하이파이 사운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이파이를 저도 이제 스피커 쪽에 있었으니까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약간 가까이서 몰아넣는 소리를 몰아넣는 약간 그런 식이라고 하면 하이파이는 약간 공간을 울려서 그런 소리를 약간 펼쳐놓으면 그걸 이제 편안하게 좀 들을 수 있는 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차이가 제일 큰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하이파이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피커의 세계잖아요. 오딘 들으면 확실히 공간감이 아주 넓고 세세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이어폰의 성격처럼 약간 보여주고 싶은 데는 보여주면서 자연스러움을 이끌어내고 이런 W9 플러스에 이런 저역의 텐션과 이런 비트향감 그런 것도 좋고 중역도 좋고 고역도 사실 다 좋아요. 저는 사실 이어폰 들으면서 크게 단점을 못 찾았어요. 아까 이제 히어로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히어로도 엄친아였는데 네. 이것도 단점이 없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예요? 엄친아하고 얘는 엄친아의 아버지죠. 저도 되게 둘 다 좋지만 완성도가 높은 거 어쨌든 오딘 쪽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히어로가 한 20대 정도 라고 하면은 오딘은 한 50대 정도로 굉장히 약간 그 엄친아와 엄친아 아버지 딱 맞네요. 아 그러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 성향이 거의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딱히 꼬집어서 이게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X시리즈 레전드 X 플래그십에서 느꼈던 그런 좀 과한 느낌도 없고 딱 밸런스 잡혀 있고 아까 이제 이게 몸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절제 이런 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되게 완성된 소리를 오딘이 내고 있고요. 그 반에서 이제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돌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히어로 그 슈퍼파워 그게 약간 힘이 제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강약 조절에 굉장히 조금 더 능한 게 오딘이고 이쪽은 조금 강약 조절이 좀 미숙하다. 그렇게 좀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둘 다 들어보면 확실히 미국 사운드다 그런 느낌이 딱 오는데 아주 호방하고 네 확실히 오딘이 좀 더 섬세하고 결도 있고 원숙미가 있는 입체적이죠. 소리가 네 아까 얘기한 그 최종관문 있잖아요. 면접 최종관문 프리패스 상 아닌가요? 네 굉장히 딱 이력서를 봤는데 음 그냥 회장님 면접 직통 네 바로 통과 느낌입니다. 들었을 때 되게 능숙하게 소리를 내요. 이쪽에서는 합격 이랬다고 하면 이쪽은 능숙합니다. 이미 합격은 넘어섰고요. 능숙한 소리예요. 오딘의 사운드를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한 하이파이 사운드라고 했잖아요. 저 여기 이번에 W9 플러스로 바뀌면서 레전덱스가 취하는 약간 그런 과한 마스킹의 영역을 약간 살짝 발담글랑 말랑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히어로 마찬가지로 적당한 양감 그리고 훌륭한 질감의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저는 W9이 Subwoofer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치고는 너무 저음이 많았어요. 너무 높은 저음까지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확실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W9의 Subwoofer에 담당하는 음역대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밑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소리를 내는 편입니다. 여기 제 위치를 찾아가니까 중역도 확실히 선명해졌고요. 마찬가지로 두 모델이 고역이 너무 잘 나와요. 이게 X시리즈인가 싶을 정도로 고역의 분명한 존재감을 갖고 있어요. 소리가 엄청나게 선명하고 그다음에 디테일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일부러 품질이 떨어지는 음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건 여지없이 다 걸러냅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녹음 음질 품질이 구려 이거를 그렇게 대충 넘기는 이어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들리는 어떤 음원을 들어도 좋게 들리는 그런 이어폰들이 있어요. 근데 가차없어요. 아주 안 좋은 건 안 좋다. 이거를 다 들어냅니다. 굉장히 예민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노이즈 껴 있는 음원들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것들이 EP 시리즈 프로 시리즈에 요구되는 능력이었다 그러면 이번에 오딘과 히어로는 그런 능력이 출중합니다. 제가 좀 고급 스피커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저질의 음원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구리게 들리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질로 들리냐 아니면 좀 더 그래도 좋게 표현되냐 그 경계선이 있는데 정말 좋은 오디오 시스템은 있는 그대로를 내보내기 때문에 안 좋은 음원으로 녹음된 거는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안 좋게 표현되는 그 자체로 나온대요. 그런 점에서 오디는 그거에 부합하고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거죠. 좋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급 이어폰을 쓰신다 그러면 사실 좋은 음원과 그다음에 좋은 DAP 재생 기기로 좀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X 시리즈가 이전에는 좀 볼륨 확보하기가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엔 되게 잘 되더라고 이게 W9 플러스의 힘인가 아니면 튜닝이 좀 바뀐 건가 싶을 정도로 EP 시리즈보다는 좀 더 그래도 볼륨을 좀 올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X 시리즈는 이름 단 것치고는 상당히 볼륨 확보가 잘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케이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어로는 조금 볼륨을 먹거든요. 그래도 근데 오딘은 굉장히 볼륨 확보가 쉬워서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게 좀 고민스러웠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냥 편하게 연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생 기기보다는 음원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DAP랑도 몰려봤는데 음원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이 오딘이 아쉽게도 2.5단자로만 된답니다. 기본 기본은 무조건 2.5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생 기기에 맞게 3.5mm나 4.5mm나 4.5mm로 변환하는 어댑터를 따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합을 해보죠. 엠파이어 이어스의 2020년 신모델 히어로와 오딘을 만나봤는데요.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중고 다 잘 나오는 미국적인 사운드 네. 그래서 요약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이어폰 두 모델 라고 생각합니다. 강렬하고 에너지 파워 있고 이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만한 소리는 아닌가 그리고 그 디테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우아함도 있어요. 섬세한 박력 미국적인 사운드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섬세함과 디테일함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원래라면 미국 사운드는 그런 거를 조금 등한시 하죠. 섬세하고 그 다음에 약간 디테일한 것들은 약간 뒤로 하는데 엠파이어 이어스는 프리미엄 이어폰 브랜드니까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어쨌든 주 성격은 미국 사운드 그런 성격이에요. 이렇게 오늘 새로 런칭한 엠파이어 이어스의 히어로와 오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